작년 12월, 울산 월평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제단시 순교안 6인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창립됐습니다. 사업회는 순교신앙을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순교자 기념관 건립을 준비 중 인데요. 오늘은 울산 순교자 기념사업회 대표 회장이신 김영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교자 기념사업회는 작년 21년 12월 20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극히 짧은 역사죠. 그런 단체인데 우리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이제 하게 된 동기는 6.25 전의 4차례 빨치산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순교자 6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묻혀 있었는데 2011년에 울산교회사 연구소가 11년 동안 100년 된 교회를 이렇게 발굴하는 가운데 월평교회가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순교자의 유견이 나타나고 또 그대로 묻혀두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수민에 올려서 이제 그 순교 정신을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기념사업회를 그렇게 발족했습니다. 네, 순교 신앙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렇다면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첫째,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분들 가운데에서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섬겸으로 인해서 이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개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월평교에서 200평의 땅을 기증을 하고 그 인근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해서 이제 고성교사업회를 조직했는데 대표회장은 접니다. 그리고 상임회장은 6명이고 자문의원은 11명 그리고 상임 부회장은 16명이고 그 외에 다수 임원이 있고 후원이사 14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순교자 가족 그리고 후손들이 있을 텐데요. 교계에서 순교자 가족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아주 조직된 지 조직을 만드기 때문에 짧은 역사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것은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든가 그 다음 전사자들 가족에는 제도적으로 후원이 되지만 우리는 우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순교비 6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울산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의 그런 순교 정신을 또 다시 한번 고취를 시키고 우리 기념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순교자들의 후손들에게도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순교자 기념사업회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순교 간 건립이 먼저 우선인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년의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이제 정말 후원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도모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 그리고 울산시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순교 간 건립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순교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이 계속 뜨겁게 정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이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울산을 위시해서 전국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교자 기념사업회 그리고 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